하이복! This is Jungkook 보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좀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좀 재능이나 좀 탤런트들 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 나와 있을 때 트레이닝 무틴이 있습니까? 요즘은 웨이트 운동을 좀 줄이고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에 딱 300칼로리 정도 없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밤에 이거는 아침도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보고 밤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보고 그렇습니다 일단 휴대폰 또 휴대폰이랑 몇 권 그리고 그냥 뭐 이제 그 켈빈 클라인 속옷 정도 준비해 왔는데 꺼내기가 좀 그렇네요 맞나요? 지금 뭔데 열정하고 있습니까? 지금 인터뷰에 열정하고 있습니다 장난이고요 아 맞는 말인데 인터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음 앨범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죠 켈빈 셋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켈빈 이외의 것들은 그냥 좀 편안한 거 좋아하는 것들은 좀 크고 신발도 좀 큰 거 좋아하고 옷도 큰 거 좋아하고 그리고 빈이 쓰는 거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엄마의 태몽도 황금에 관련이 돼 있었고 지금 좀 가장 빛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골든이 또 막 황금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빛나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가장 빛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좀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좀 재능이나 좀 탤런트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ks…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